갑시다. 우르스 소플 빠른째로 우르스 소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르스 왜 이렇게 안 높지? 좀 누워야 되는데? 맛있어. 안녕. 안녕. 짜자잔. 샤라락. 아 멋있었다. 좋아요. 이렇게 우르스 소플 해도 근데 도네는 어차피 똑같다. 우르스 메린이 캐리하러 갑니다. 우리 메린이분들 우르스 지금 빠른 매칭 보고싱 편하게 모시겠습니다. 여기로 올라와주세요. 어 만렙제로야 뭐야. 와 우리 귀여운 메린이 와우. 어 아닌데? 메린이 아니네. 템 다 맞췄네. 초대 다 받아주시고요. 오케이. 소리는 여러분들이 귀를 위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가 너무 많아서. 기다려주세요. 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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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으로 여기 서작선 초대입니다 위에서 부터 밑으로 수호자 다 뚫렸어요? 진짜? 잠시만 막타를 내가 뺏기면 안되겠네 내 돈이 날아가버려요 길 존나 세게 박아야겠다 누구도 내 딜킹을 못 뺏게 내꺼야! 아! 막타 또 뺏겼어 들킹은 제가 뺏길 수가 없죠 아 버스 감사합니다 아 진급 드링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기운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분이시구만 주호스테이처 6만입니다 수호자 진짜 찼데요 보러 갑시다 어? 아직 안찼다고? 어그로야? 나 물을 쓰여있어서 안되는줄 알았는데 억울했어 아유 잡힌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폭탄이 있는 사람이랑 나랑 잡혀가지고 폭탄이 있는 사람이랑 나랑 잡혀가지고 나이스 나를 살리려고 무두가 고맙습니다 빠른 구조 좋아요 자 들킹을 가져가려고 하시지만 들킹을 가져가려고 하시지만 들킹은 제껍니다 누가 자꾸 바인드 쓰냐 여러분들 왜 자꾸 폭탄이 터지는거죠 들킹은 제껍니다 바인드 쓰면 안돼요 여러분들 어째 바인드도 안먹힙니다 아싸 막 터먹었다 야 막 터먹었는데 왜 데서 700밖에 안좋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명운 유튜브 구독 선물씩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완성할때 시간 날때마다 우루스 같이 돌아요 여러분들 설착순으로 하는거랑 못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